서동욱 선수의 승부로 출발합니다. 동욱이 왼손을 챙길까 알 텐데. 저번에 자타자한테 안타 하나도 안 맞았대. 외로, 외로. 파이팅, 파이팅. 여기서 하나 놓자. 끝난다, 놈이나. 긴장된 덕아웃의 모습. 과연 윤영철이 해결할 수 있을지. 초구의 방망이 돌아갑니다. 오케이, 좋아. 막아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막아봐, 막아봐, 형철이. 이런 상황 질리잖아. 끝마전 타고 뒤로 가면서 파이팅 후가 됐습니다. 1-4 만루에서 점수 안 나면 또 1회 말에 위기 올 수는 있어. 그래서 점수 나야 돼. 점수를 해야 된다, 해서. 윤영철 선수도 좀 떨리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초구의 이후로 다 스트라이크를 잡았어요. 결국 윤영철 선수가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최대한 비슷한 볼을 던져야 되거든요. 재구가 이런 상황에서 되냐랍니다. 파울트. 3들아웃. 파울트. 3들아웃. 공 3개만이 필요했던 윤영철입니다. 이렇게 뭐야. 나이스 파울. 나이스 파울트. 그래, 윤영철이. 와. 볼 좋다. 나이스 파울트. 그냥 포심을 가네요. 진짜.